창고 습격제품 요번에 소개시켜 줄 제품은 유니존에서 나온 확성계입니다 이것도 박스 없구요 저희가 비닐을 따로 넣어놨고 사용설명서 여행 가이드나 작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 앞은 아니지만 소수인원 모시고 설명회 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 제가 세팅 해 가지고 소리 한 번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 해 드릴텐데요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이랑 모드 버튼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내보실래요 이건 스위치 입니다 아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따로 네 스위치 껴다 껴다 하시고 마이크나 마이크멀 소리 아주 잘 나옵니다 핸드마이크 그 다음에 헤드셋도 한번 해볼까요 헤드셋은 없습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무용만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쓸 수 없는 건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못 쓰는 거고 핸드마이크만 예 쓸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끈 있으니까 뭐 어깨에 매셔도 되고 이게 뭐죠 메모리 카드랑 이제 다른데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억스 아웃 단자 메모리 카드는 여기 뭐 음악 같은 거 나오는 건가요? 아니면 녹음이 되는 건가요? 메모리 카드 들으시면 음악이 아마 재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재생 버튼이 아 그렇군요. 음악 재생 버튼이 있고 아무튼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아답터죠? 네 충전식이죠.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식입니다. 충전식 배터리 체크가 됩니다. 배터리 체크는 잔량 표시인가요? 잔량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